자, 오늘은 매력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력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매력적인 이야기에 대해 전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력적인 누군가의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대화시킬 내러티브 전략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체 이야기를 4등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도입부에 해당하는 1막과 전개과정인 2막, 절정인 3막, 그리고 결말인 4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입부인 1막과 결말인 3막에 대꼬를 이루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구속감을 느끼는 로즈에게 잭이 침 뺏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로즈는 잭을 따라서 침 뺏기를 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로즈가 바로 이 연습한 침 뺏기 기술로 자신을 구속하려는 약혼자 칼에게 침을 뱉습니다. 영화를 유심히 본 관객들은 알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로즈가 침을 뱉는 게 어? 어디서 보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비단 타이타닉에서만이 아닙니다. 영화 아저씨에서도 도입부에 문방구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장면이 또 문방구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4분의 1 지점과 4분의 4 지점이 대꼬를 이루죠. 이걸 전문용어로 선명하면 시뿌르기 거두어들이기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초반에 암시나 복선을 주고 후반부에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죠. 영화라 드라마에서만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키가 말했죠. 소설 도입부에 권총 한조롤가 나왔으면 어떻게든 그 권총은 쓰여야 한다고. 앞서 나온 암시와 복선이 뒤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건 이야기라면 꼭 나와야 할 부분입니다.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 장면에서 복선과 암시가 나오고 뒷부분에서 그 복선과 암시가 활개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통장에 예금을 하면 출금을 하듯이 앞부분에 암시를 넣고 뒷부분에 그 암시에게 할 일을 부여하는 것이죠.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그럴 장면이 나온 영화를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마저 하자면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는 꼭 있으면 좋은 장치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완성도를 느끼게 합니다.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이것이 초고인지 퇴고인지를 떠나서 완성도 있는 영화 작품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잘 짜여진 느낌을 이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복선을 깔고 그 다음에 복선이 밝혀지는 순서로 시뿌르기와 거두어들이기를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부분은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영화 타이타닉으로 돌아가서 로즈에게 침뱉기 연습을 장면을 만들고 그것을 칼에게 한다고 만들기보다는 로즈가 칼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훨씬 앞서 그것이 제객에서 배운 자유다라고 생각해서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 안정감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즉 먼저 복선을 깔기보다 사건을 생각하고 사건의 복선을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야기를 뒷부분에까지 생각하고 앞으로 가서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뒷부분에 사건에 해당하는 복선을 앞부분에 눈치채지 못하게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시뿌리기와 거두어들이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타깃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쓰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연령대를 초월해 모든 계층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픽사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이야기는 분명히 특정 타깃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그걸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이야기가 산만하게 퍼집니다. 장르적으로 명확한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분명한 전략이 있는 이야기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떤 요소들을 좋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장면들과 감정을 보여줘서 꼬린시켜야 합니다. 작가에겐 프로듀서적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세우고 누구에게 어떤 만족을 줄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상의 캐스팅을 해보세요. 저는 2015년도에 대한민국 스토리 어워드 앤 페스티벌에서 제 작품 캐스크가 피칭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여기서 피칭이란 제작사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 10분 내에서 피칭을 마쳐야 하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넓은 강당에 수십 명의 제작자들을 앉혀놓고 마이크를 갖고서 중앙에는 작품 소개가 담긴 화면을 PPT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제작이 필수인데요. 이 PPT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을 실제 연예인으로 가상 캐스팅하여 이미지 첨부를 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피칭했던 PPT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재 설명과 인물들을 캐스팅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도 이렇게 써보세요. 저는 이미 피칭하기 전에 이 방법을 썼었는데요. 배우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라면 특정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아니면 그 이미지를 뒤틀어서 가상 캐스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캐릭터를 살아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입체적이게 되니까요. 저는 박보검씨를 연쇄 방화 살인마 캐릭터로 정한 적이 있었는데 박보검씨 특유의 선한 얼굴이 야누스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캐릭터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과 몸을 만들어보세요. 인물 형성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네번째로 작가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작가들이 1년 넘게 특정 장르를 작업하고 나면 다음 작품에선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멜로를 썼으면 스릴러, 공포를 썼으면 코미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썼던 장르는 넌더리가 나서 몇 년은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모든 장르에 능한 작가는 없습니다. 특정 장르 하나에 통달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장르는 알면 알수록 작가를 미궁에 빠뜨립니다. 어떤 장르를 섭렵하기보다는 특정 장르를 바닥까지 파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뒤에 다른 장르를 쓴다면 그 작가만의 개성 넘치는 아우라가 납니다. 장르를 떠돌기보다 자기 주특기 장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가는 타인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T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작가는 남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보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비로소 만족하는 직업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작가는 fail ¡cu, 조! 잊지 마십시오. 작가도 잊지 마세요.